밤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과 밤을 갈아 넣어 묽게 쓴 죽입니다. 씻은 쌀을 곱게 갈아 채에 걸고 소껍질까지 벗긴 밤을 강판에 갈아 물을 치고 채에 걸은 뒤 함께 섞어 천천히 끓여 익힙니다. 두번째는 밤의 껍질을 벗겨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 물을 치고 채에 걸러서 서서히 익힌 암죽을 밤암죽이라고도 합니다. 밤죽 율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맷돌에 곱게 갈아 죽을 수다가 밤을 삶아 채에 곱게 내린 것을 함께 넣고 쓴다. 밤죽에는 개비가루를 약간 넣으면 감칠맛과 향기가 좋다. 율자죽이라고도 합니다. 문원자료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통국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권율죽법 이라고 합니다. 2.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율자죽이라고 합니다. 3. 선반부터 6번까지는 조선요리제법이고 방신영 저자가 1921년부터 1934년 밤암죽으로 작성했습니다. 7.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에 밤죽 율자죽으로 작성했습니다. 8. 농정회욕 최안기 전국의 30년경 마름밤죽 건율죽으로 작성했습니다. 9번부터 11번까지는 임원신육지 서유고 1835년경 율자죽방이라고 합니다. 12-1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934년 밤죽사철 이렇게 되어 있구요. 14-14 고사신서 서명웅이 1771년 밤죽 율자죽했습니다. 15-15 해동농서 서우수가 18세기 말에 작성했고 16-16 조선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46년 밤암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5-16 문원자료 1 박해통고 15-16 음문 16-16 권확률 세말작조 화면식지 16-16 매갱리 일승률 이합 통전 16-16 번영문 16-16 노란 건유를 곱게 가루내어 족을 쓴다 16-16 꿀을 넣어 식용한다 16-16 족을 쓸 때마다 맵살 한 대와 밤 두옵을 함께 넣어 끓인다 16-16 조리법 1-16 말린 밤은 곱게 가루낸다 17-16 맵살 한 대로 족을 쓰다가 밤 가루 두옵을 넣는다 17-16 기후에 따라 꿀을 넣기도 한다 18-16 입니다 19-16 조덕무쌍 신식 요리제법 19-16 환문 19-16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매양맵살 한 대에 19-16 밤 두옵으로 한때 섞어 죽을 순환이라 19-16 또는 말은 확률을 새말하야 죽을 수어 꿀을 담거나 흙 생률을 껍질 벗기고 얇게 점여 19-16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새말하야 죽을 순환이라 19-16 또는 날밤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얼맹이에 걸러서 19-16 쌉쌀집이나 맵쌀집이나 함께 죽을 수어 먹나니라 19-16 번역문입니다 19-16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매번 맵살 한 대에 19-16 밤 두옵을 한때 섞어 죽을 순다 19-16 또는 마른 확률을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수어 꿀을 타먹거나 19-16 혹 생률을 껍질 벗기고 얇게 점여 19-16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순다 19-16 또는 날밤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머리미 굵은 채에 걸러서 19-16 찹쌀집이나 맵쌀집이나 함께 죽을 수어 먹는다 19-16 조리법 방법 1 19-16 밤을 껍질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죽을 순다 19-16 방법 2 19-16 마른 확률을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수어 꿀을 타먹거나 19-16 혹 생률을 껍질 벗기고 얇게 점여 19-16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순다 19-16 방법 3 19-16 날밤을 삶아서 껍질 벗기고 머리미 굵은 채에 걸러서 19-16 삽쌀집이나 맵쌀집이나 함께 죽을 수어 먹는다 19-16 조리법 기계는 굵은 채입니다 19-16 조리법 19-16 원문 19-16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가지고 19-16 물 조금 치고 체에 걸러서 남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19-16 원형문 19-16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가지고 19-16 물 조금 치고 체에 걸러서 냄비에 붓는다 19-16 그리고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19-16 조리법 1 19-16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간다 20-16 물을 조금 넣고 체에 걸린 후 냄비에 붓는다 20-16 수불에 천천히 끓인다 20-17 조리법 20-17 조리기기 강판채 냄비 숯 20-17 수료 pied 21-17 운운자료사 조선 요리법 엄문 재료 밤 두곱반 물 한옥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겨서 물에 불려서 강팔에 갈아가지고 물을 치고 걸러서 남비에 붓고 불에 천천히 끓이 나니라 번역문 재료 밤 두곱반 물 한옥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겨서 물에 불려서 강팔에 간다 그리고 물을 치고 걸러서 냄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이 나니라 조리법 밤을 겉껍질만 벗겨서 물에 불리고 강팔에 간다 2. 물을 넣고 걸러서 냄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이 나니라 조리기기 강호판 냄비수소입니다 물원자료 조선요리제법 본문 재료 밤 두곱반 물 두곱 쌀 세 숟가락 쌀을 불려서 질그릇에 넣고 방망이로 갈아서 채에 거르고 밤은 껍질 벗겨서 강팔에 갈아 물을 좀 쳐서 채에 걸러 함께 끓이 나니라 번역문 재료 밤 두곱반 물 두곱 쌀 세 숟가락 쌀을 불려서 질그릇을 넣고 방망이로 갈아서 채에 거른다 그리고 밤은 껍질 벗겨서 강팔에 갈아 물을 좀 친 후 채에 걸러 함께 끓인다 조리법 1 쌀을 불려서 질그릇에 넣고 방망이로 갈아서 채에 거른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조금 넣고 채에 걸러서 함께 끓인다 조리기기는 질그릇 방망이 채 강판입니다 문헌자료 6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쌀 5호 물 1대 밤 3호 쌀을 불려 물에 불려서 대강 으꺼 갈고 밤은 살마 걸러가지고 섞어 죽을수든지 해서 설탕을 넣어 먹나니라 번역문 재료 쌀 5호 물 1대 밤 3호 쌀을 물에 불려서 대강 으깨어 갈고 밤은 살마 걸러가지고 섞어 죽을수든다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불려서 대강 으깨어 갈고 밥은 삶은 후 걸러서 섞어 죽을수든다 2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기기 맷돌채입니다 문원자료 7 산림경제 원문 율자죽 소륜 거각 절여 미립 백앤미일승 육 이합동자 상동 번역문 번역문 밤죽은 밤껍질을 벗겨내고 쌀알만큼 잘게 썬 다음 맵살 한 대에 밤살 두옥의 비율로 섞어 한 대 끓인다 동의보감 초리법 1 반껍질을 벗겨내고 쌀알만큼 잘게 썬다 2 맵살 한 대에 밤살 두옥의 비율로 섞어 한 대 끓인다 입니다 문원자료 8 동정회요 원문 건율죽 건악률 세말작죽 화면식 혹생률 커피박사 열일 세건 혹과 배건 세말작죽 번역문 마른 확률을 곱게 가로내어 죽을 쓰고 5 굴을 섞어 먹는다 또 생방을 밤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깎아서 강한 햇볕에 바싹 말리거나 혹은 약한 불에 굳거나 하여 고운 가루를 내어 죽을 수면 안 된다 조리법 1 많은 확률을 곱게 가루로 낸다 2 확률가루로 죽을 수는다 3 5 굴을 섞어 먹는다 3 생방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깎아 햇볕에 바싹 말리거나 약한 불에 구워 고운 가루를 내어 죽을 만들어도 된다 입니다 문헌자료구 이머신 육지 원문 유르코각 저렴이립 백액미 일승률 유기합동자 구선신은서 번영문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 매번 앱살 한 대와 밤 두옥을 같이 넣고 죽을 순다 구선신은서 조리법 1 밤은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 넣는다 2 쌀 한 대와 밤 두옥을 같이 넣고 죽을 순다 입니다 문헌자료 10 임원신 육지 원문 권항률 새말잡죽 화멸식 옥생율 커피박사 일세 권옥 100화 백원 새말잡죽 중부 살림경제 번영문 마른 황교 마른 황률을 고운 가루로 내어 죽을 수 없 꿀을 타서 먹는다 혹은 생류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화로 불에 말려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죽을 순다 입니다 정부살림경제 조리법 1 마른 황률을 고운 가루로 낸다 2 죽을 수 없 꿀을 해석한다 방법 2 생류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화력불에 말린다 2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죽을 순다 입니다 문헌자료 11 임원 16지 원문 생류 팽속허각피 축하 족사사하 동남이접 갱미 접자죽 웅희잡지 번영문 생류를 삶아 익힌 후 껍질을 벗기고 대나무채에 내려 가루를 취해 찹쌀가루즙이나 맵쌀즙을 함께 넣어 주고 쓴다 옹희잡지 조리법 1 생류를 삶아 익힌 후 껍질을 벗긴다 2 껍질 벗긴 밤을 대나무채에 내려 가루로 만든다 3 찹쌀가루즙이나 쌀즙을 함께 넣고 주고 쓴다 조리끼기 대나무채입니다 문헌자료 1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3 원문 재료 쌀 2호 물 8호 밤 서호 소금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아 불려서 깨놓고 2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재 받쳐 놓고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대 놓고 물을 치고 죽을 수워서 간을 맞추어 놓는다 4 설탕이나 꿀을 쳐가며 먹는다 번영문 재료 쌀 2호 물 8호 밤 3호 소금 조금 1 쌀을 씻고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깨놓고 2 반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재 받쳐 놓고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대 놓고 물을 치고 죽을 수워서 간을 맞추어 놓는다 4 설탕이나 꿀을 쳐가며 먹는다 조리법 쌀을 씻어 일어서 물을 담가 불려 으깨어 2 반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쌀에 받쳐 놓는다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대 놓고 물을 치고 죽을 수워서 간을 맞추어 놓는다 4 설탕이나 꿀을 절하며 먹는다 조리기계체입니다 문헌자료 5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재료는 밤 두호 반 쌀 세 큰 사시 물 두호 1 쌀을 잘 씻어서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이라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밥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수워도 좋으니 좋으니 번역문 강판 재료 밤 2 와 2분의1 호흡 쌀 3큰술 물 2 호흡 1 쌀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는다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반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수워도 좋다 조리법 1 쌀을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는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러 끓는다 3 이네리의 두 가지를 모두 한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는다 쌀을 넣지 않고 반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수워도 좋다 조리기기는 최화 강판입니다 은혼자료 14 고사신서 원문 소류를 거각 전려 밀입 매갱미 일승률 유기합동전 번영문 작은 밤을 껍질을 제거하고 쌀알처럼 잘게 썬다 앱살 매번 한 대에 밤역 두옥을 같이 넣고 끓인다 조리법 1 밤은 작은 것을 골라 껍질을 제거하고 쌀알처럼 잘게 썬다 2 앱살 한 대에 잘게 썬 밥 과육 두옥을 같이 넣고 끓여 익힌다 입니다 문안자료 15 해동농서 원문 소류를 거각 저려 밀입 매갱미 일승 16 이압동자 상동 번영문 작은 밤을 껍질을 제거하고 쌀알처럼 잘게 썰어 앱살 한 대에 탕 밤 과육 두옥을 같이 넣고 끓인다 어서온 집 조리법 1 밤은 작은 것을 골라 껍질을 벗긴다 2 밤 과육은 쌀알처럼 잘게 썰어 두 대를 준비한다 3 앱살 한 대에 밤 과육 두 대를 함께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입니다 문항 자료 16 조선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밤 두옥 반 쌀 세 큰 사시 물 두옥 1 쌀 잘 씻어 불러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방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잘 끓여서 잘 끓여서 먹이니라 비고 쌀 넣지 않고 밤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수 얻어 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밤 두 반 쌀 세 큰 숟가락 물 두호 1 쌀 잘 씻어 불러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인다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밤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수도 좋다 조리법 재료 밤 두 옷 반 쌀 세 큰 숟가락 물 두 옷 1 쌀을 잘 씻어 불린 후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체에 걸러 놓는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체에 걸린다 3 쌀과 밤을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는다 그리고 먹는다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밤만 갈아 걸은 후 죽을 수도 좋다 조리기기 방망이 제 강판 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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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